지난해 전국 사업체수가 전년보다 10만 개 가까이 늘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사업체수는 623만 8천여 개로 전년보다 9만 8천여 개 늘어났습니다.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사업체가 5만 3천 개, 3.5%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, 전자상거래 소매업, 택배업 등에서도 늘었습니다. 반면 제조업은 사업체가 5만 4천 개, 9.2% 줄어들었습니다. 3D 프린터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1인 사업자 위주의 절삭 가공업과 간판 제조업 등에서 사업체가 감소한 걸로 분석됩니다.